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만세입니다. 오늘도 반도체 이야기 여러분에게 귀가 따갑도록 현재 하고 있어요. 반도체 찬양론자죠. 찬양론자. 반도체가 최고다. 2차전지보다 저는 반도체를 좋아합니다. 2차전지를 깔려고 하는 게 아니라 2차전지는 작년에 좋았어요. 작년에 좋았는데 올해는 별로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조심하라고 했어요. 너무 고점이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때 들어가서 괜히 물리지 말고 썬코피터 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탈출하라고 했습니다. 고점 올라갔을 때. 특히 에코프로죠. 에코프로 150만원 찍을 때부터 좀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150에서 100만원 사이에 빨리 팔으라고 했어요. 빨리 차익실현 해라. 차익실현 하고 나오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 잘 피해가지고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수익을 남겨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저를 굉장히 고마워해요. 저한테. 천만쌤이 그래도 잘 이야기해줬다. 너무 고점인데 자기는 크게 피해를 안 봤다는 식으로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잘 풀로 매도해가지고 반도체를 아주 저렴하게 잘 샀다고 천만쌤한테 상당히 고마워하고 칭찬하는 분도 있고 그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칭찬받으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잃지 않게 만들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식 투자해가지고 돈 번다는 생각 갖지 마세요. 상당히 힘듭니다. 돈을 잃을 수가 있어요. 돈. 돈을 잃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잃지 마야지. 하여튼 잃지 않는 게 중요한 거야. 하여튼 잃지 마십시오. 그리고 욕심 부리지 마세요. 제발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뭐 옆에 있는 개똥이가 좀 벌었다. 누가 철수가 벌었다 해가지고 나도 벌 수 있다는 생각 그거 버리셔야 돼요. 이거 한순간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이거 최소한 10년 정도는 공부하고 멘탈 키우고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겪어봐야지만이 되는 건데 어디 뭐 새파랗게 들어온 사람이 와가지고 한 방에 돈 번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 이게 뭡니까? 이게 투기판이지. 시간이 필요해요. 공부도 필요하고 쓴맛담맛 다 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점심점이 성장이 나가는 겁니다. 아니면은 천만쌤 영상을 꾸준하게 듣고 멘탈을 키워야 돼요. 키워야 합니다. 봐가지고 아니다 싶으면은 빨리 포기해야 돼요. 주식투자 빨리 포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소론이 좀 길어요. 이거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데 가가지고 뭐 이상한 종목 좀 막 추천해가지고 개미를 끌던데 유혹하던데 그런데 가가지고 주식투자해서 돈 먹는 놈 하나도 없어요. 응? 다 물리지. 항상 늦어. 항상 한 템포 늦는 거야. 어느 특정 종목을 홍보하고 하면은 벌써 늦은 겁니다. 그때 가서는 의미가 없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 잘 듣고 그냥 공부하면서 꾸준하게 가면 돼. 페이스 유지하고 저는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조급함 버려야 한다고. 주식투자의 그 절반 이상은 멘탈 관리예요. 멘탈 관리. 기업 분석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멘탈 관리가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기업 선별 잘해야겠죠. 투자 대상을 잘 선택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끈기가 있어야 하는데 이 끈기가 쉽게 생기지가 않아요. 지겨움만 생겨 지겨움. 하여튼 제가 여러분에게 할 얘기는 엄청 많은데 제 이야기를 좀 곱씹어가지고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지금 뉴욕 증권거래소에 보니까 그 글로벌 메모리 칩 제조 업체인데 마이크론 이 마이크론이 깜짝 실적을 발표를 했고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불을 한번 지폈습니다. 향후 실적까지 시장의 전망치를 웃도는 전망을 내놓았어요. 증권가에서는 반도체 관련 주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그런 분석도 하고 있고 23일 금투업에 따르니까 마이크론은 앞서서 회계 기준 24년 2분기 매출액이 58억 달러야. 전년 동기 대비 58% 늘었고 영업이익은 2억 달러로 흑자 전환했습니다. 제가 전 시간에도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전 시간에도 마이크론이 실제 좋았다. 돈도 많이 벌었고 7개 분기만에 흑자로 전환했다니까 주가가 20% 뛰는 거야.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보니까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전분기 대비 물량이 증가한 이유가 경쟁 업체 대비 재고 소진이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객사들도 재고 소진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것을 받아들였다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고객사들의 재고 수준 또한 낮은 수준임을 유추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이어서 지난해 3분기 이후 낸드 업체 전반적인 감산 효과랑 고객사들의 재고 수준이 낮아지다 보니 예상 대비 가격 상승폭이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이 되는 거죠. 또한 마이크론의 자본적 지출은 컨센서스인 18억 달러를 하위하는 12억 달러였고 올해 연간 웨이퍼 관련 투자가 전년 대비 감소 기조를 유지를 합니다. 마이크론이 이익 가속화 구간으로 진입하고 있다고 분석을 하는데 이 마이크론은 다음 분기의 가이던스 매출액이 한 64억에서 68억 달러 보는 것 같아요. 매출 총 이익률은 25에서 28% EPS 0.38에서 0.52달러 이렇게 제시를 하더라는 거죠. 블룸버그 컨센트 매출액은 60억 달러 EPS 0.23달러를 상위하는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디렘하고 낸드의 가격 흐름을 감안하면 업사이드 열액은 상존한다 그렇게 봅니다. 디렘하고 낸드 모두 가격이 상승 전환한 이후에 그 폭이 커지고 있어요. 전형적인 업황 턴 아라운드가 실적을 통해 확인이 됐고 엔비디아 향 고대역폭 메모리 HBM3 양산을 개시했다고 밝혔는데 그 관련해서 수요일 이슈는 지켜봐야 할 포인트가 아니냐 그렇게 짚었습니다. 올해 그 수요에 대해서 기존 디렘은 10% 초반 낸드는 20% 초반의 증가 전망치를 상위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고요. 전방 산업별로 보니까 PC 스마트폰 고객사들의 재고 수준은 이미 지난해 하반기에 낮아지면서 수요가 확인됐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데이터 센터 고객사들의 재고 수준이 정상화 수준으로 진입을 해서 수요 관련 긍정적인 측면이 관측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디렘 뿐만이 아니라 낸드 부분에서도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죠. 이를 기반으로 기존의 전망치를 상위하는 수요 가능성을 언급한 부분은 분명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판단합니다. 공급 측면에서 이 산업 전체로나 마이크론 독자적으로나 수요를 밑도는 그런 공급 정책을 재차 강조를 했는데 웨이퍼 설비 기준 전년 대비 감소 기조 또한 유지돼서 현재의 메모리 수급 상황이 아카델 가능성은 낮을 것 같다. 그렇게 분석들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좋아질 것 같아요. 좋아질 것 같고 이 메모리 한번 호황따다 하면 한 3년 가요. 3년. 3년은 그냥 쭉 올라갑니다. 또 꺾여요. 이게 결국은 뭐냐. 사이클 산업이라 꺾입니다. 꺾이면 또 한 3년 가요.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분들도 흐름을 잘 타면서 여유롭게 슬기롭게 자불하게 멀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